안녕! 초원티비의 초원이에요. 오늘은 무한 폭풍기를 샀어요. 오늘 도착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잠깐만. 오! 소리가 나는데? 오! 소리 이상하게 나잖아요. 50번을 누르면 이게 소리가 난데요. 50번이 아니라 제가 숫자를 세워봤는데 음... 숫자 상관 때문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맹이 엄청 크다. 알맹이 엄청 크다. 나 눈병 걸렸어. 네, 파빈 만지듯이 할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Phi 네. один 두 개 둘 åt 두 개 근데 이게 진짜 뽁뽁이인 줄 알고 애기들을 막 티비를 나면 더 져요 이거 좀 이런 느낌 느낌이 진짜 같아요 이런거는 내일 학교에 가져가볼거예요 다콩이다 다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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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고가야 또 뭘 샀냐고 했냐 제가 시골에 샀는데 학교에서 이걸로 하나씩 주려고 하고 싶은 블록 그래서 싶은 블록으로 이런 호박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할로윈데이트 때 싶은 블록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호박 만들기를 알려줄까요 먼저 하고 싶은 색깔을 좀 해요 여러가지 색깔이어도 돼요 저는 음 음 먼저 저는 대충 뭐 예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꼬다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꼭 눈이 될 두 가지 색도 골라주세요 꼬다리 하나 꼬다리 하나 그리고 눈이 두 개 그리고 볼터치 꼬다리 하나 전부 그거 하나 말씀 드릴 텐데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이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예 공무원 자기 사치 문제는 제가 그 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시기가 변화하는 엮 vous 그냥 잠깐만요 저는 안이라고 했고 부품을 다했어요. 이제 만들어볼까요? 먼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시켜줘요. 이제 질의 사항이 해당되는 겁니다. 고정하고 고생하는 게 있습니까? 그 사이트에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점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은장님은 사진을 해버리기 아니, 잠시만요. 만점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과해서 인증이 부족한 거 인증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눈까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은근 중독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됐거든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끝이 났어요. 완전히 예쁘죠?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맑고도 여러 가지 예쁘게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왜 기본적인 주황호박을 안 했냐면 주황색을 다 만들었어요. 화질이 안 좋네. 왜 이래? 주택이 오래되어간 거? 눈도 귀신 눈으로 왔네. 아, 왜 자꾸 안 풀죠, 이거? 잠깐만요. 풀고 올게요. 풀었어요. 진짜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만들었더라고요. 풀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더 예쁜 색깔이 있으면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빠지. 아니, 이런 비즈킹? 아니, 이런 식으로 편한 거?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약간 피스마스 느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만들어본 것은 여자 버전이에요. 남자 버전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남자 버전은 꿀팁이 넘긴 거예요. 그렇지. 얘가 빠져버렸네요. 남자 버전은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 그럼 안녕! 잠깐만요. 소속도 할 게 있네? 아기호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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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언어로 지는 아이 역시 지는 아기호박도 이젠 아이 아기호박도 더 Hypoth 석 세인이도 세인 더 있냐? 물어보니까 알겠어 집에서 찍으면 오렌지 박도 있으니까 저는 오렌지 박도로 하겠다 나부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알겠어 두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